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렇게 차갑게 혹은 예의없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스스로 쓰시기로는 최대한 저도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거든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좋아할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한번 만나주지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기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거란 기대를 가지고 연애를 하신 건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저는 중요한 거는 헤어지고 나면 한참은 힘들어한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헤어지고 나서 왜 힘들겠어요 그거는 좋아했으니까 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은 뭔가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좀 의존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충분히 좀 허락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알아차리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 되게 시적인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랑은 느낌이다? 느낌이지 않을까요? 느낌은 대단히 순간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느낌은 불안한 느낌 아니면 기분 좋은 느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느낌이라고 하면은 나를 사랑해? 물어봤을 때 지금은 잠깐 아닌 것 같은데 어제는 사랑했거든 조금 있다가 느껴지면 그때 얘기해줄게 이렇게 돼야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설사 이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화가 난 순간에도 사랑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랑은 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약속 네 그렇죠 사랑은 관계에 대한 약속이지 느낌을 정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연인 혹은 다른 이성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내가 무어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잘 고민해봐야 해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은 이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사랑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타고나기를 나는 그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건가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봐야죠 저는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겠죠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거나 혼자 남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통이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곧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혼자 남게 되는 거에 전초 증상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도록 스스로를 허락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무언가 느낌이 느껴져도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 괜찮아 근데 사랑? 잘 모르겠어 가 되는 거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습관적으로 그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떠나는 게 무서우니까 혼자 남는 게 두려우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어떤 나도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폭발하는 감정이 느껴져야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해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순간 점점점 더 발전하는 감정이거든요 긍정적인 감정은 풀무질이 필요해요 내버려 두면 점점점 더 커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애써 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이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과 옆에 있다 그러면 느껴지는 신체적인 감각이나 느낌은 두근거림이나 뭔가 좀 속이 좀 불편하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설레임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을 내가 좀 잘못 분류하고 있거나 혹은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나의 관계를 좀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좋은 느낌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계속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정확하게 언어로서 어떤 감정인가를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지금 이 느낌이 불쾌한지 유쾌한지 좋은지 싫은지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각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를 한번 선택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